오늘 우리 볼 말씀은 빌리뽀서입니다. 빌리뽀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제일 처음에 빌리뽀서의 수신자, 빌리뽀서는 누가 수신했냐면 빌리뽀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수신을 했겠죠. 그래서 빌리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걸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리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제가 이제 나눠드린 이 시트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글씨가 조금 작고 맞지만 그 나눠드린 시트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헬라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헬라제국을 전체 통일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그 아버지인 빌리뽀 2세가 점령을 하고 여기 금이 많이 났다 그래요. 빌리뽀에 금이 많이 나니까 금이 많이 나는 도시를 얻은 다음에 너무 좋은 도시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빌리뽀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빌리뽀라는 도시가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어지게 됐죠. 한 357년에서 354년 그러니까 기원전 357년에서 354년 사이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항구 네아폴리에서 약 16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항구 네아폴리에서 16km 떨어져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제가 지도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지도를 가져왔어요. 여기가 이제 이쪽에 갈릴리, 유대고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 여기 지금 이 지도는 1차, 2차 바울 선교여행 갔던 그걸 지도로 나타낸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드로아가 있고 여기 네아폴리가 있고 여기에 빌리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크게 키웠는데 해상도는 좀 떨어지지만 키운 걸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가 드로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모드라계를 지나서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 이제 백길이죠. 이 길은 백길로 네아폴리에서 빌리뽀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돼있으니까 빌리뽀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빌리뽀가 있는 이 위치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게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이쪽 지역을 얘기하고요. 이 지역 안에는 베레야가 있고 대살로니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가야가 있고요. 이 아가야에 있는 도시가 이제 아테네, 아덴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아테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리스가 있는데 여기 그리스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대강 지도가 이렇게 돼있고요. 빌리뽀는 이제 이 위치에 있는 도시가 빌리뽀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 15, 16km 정도 떨어져있다고 그러네요. 여기 한번 제가 지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봤는데 지금 현재 빌리뽀 모습이래요. 지금 현재 성지순례를 가면 빌리뽀에 가면 그 당시에 유적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있냐면 거기 지도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성곽이고요. 빌리뽀 성곽이고 이 성곽 안에 현재 이제 발견된 유적들인가 봅니다. 이 유적들이. 여기 이제 원형극장, 거대한 원형극장도 있고 여기에 보면 그 이집트 신전, 이집트에서 온 신전도 이집트 신전도 있고 여기는 큰 광장이 있고, 여기는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여기 아마 이제 집들이 쫙 이쪽에 있었겠죠. 성곽이 이렇게 있고요. 이 성곽의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이제 남쪽인데 이 남쪽 부분 밑으로 이렇게 구비쳐 흐르는 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 그 강이 무슨 강인지 얘기를 잠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우리가 봤던 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약 16km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걸 빌리뽀라는 곳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하고 함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져오셨으면 사도행전 16장을 같이 펴놓고 한번 보면 사도행전 16장이 어떤 식으로 빌리뽀, 바울이 전도하면서 빌리뽀를 전도하게 됐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처음에 빌리뽀로 들어간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오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빌리뽀를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하나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아까 마게도니아 지방이 어딘지 대강 보셨죠? 거기에 첫 성이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는데 그러면 첫 성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냥 우리 시트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첫 성이라고 하면 첫 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눈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제일 큰 성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첫 성은요. 두 번째로는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다. 첫 번째 만나는 큰 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헬라가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로마가 다시 점령을 주전 167년에 로마가 다시 이 지역을 빌리뽀를 점령을 하거든요. 점령을 하고 나서는 마게도니아 지방을 크게 내수로 나눕니다. 크게 내수로 나눈 것 중에 첫 번째 지역, 그 첫 번째 지역의 수도가 되기 때문에 큰 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3번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 그러니까 네 번째 지역 중에 첫 번째 지역 안에 가장 큰, 가장 부유한 도시다라는 의미로 첫 성이라는 말을 썼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지역 위치로 보셨어서도 알지만 백길로 왔을 때 백길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도시가 빌리뽀라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상으로도, 무역로로도 가장 중요한 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나간 길을 보면 여기에, 이쪽이 유럽이잖아요. 이쪽은 아시아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쪽부터 유럽이 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관문이 될 수 있는 곳이 빌리뽀이기 때문에 무역에서도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기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롱마의 식민지였다. 이 식민지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기원전 31년에, 이걸 저희가 이해하려면 약간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기원전 42년경에 시저죠. 케이사르, 시저가 살해를 당합니다. 암살을 당합니다. 블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고 나서 시저가 남긴 유언을 보니까 유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와가지고 기원전 31년에 블루투스를 42년, 그러니까 암살당, 44년경에 암살당하고 암살당한 이후에 한 2년 뒤에 와가지고 블루투스를 죽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블루투스를 죽이죠.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고 안토니우스가 서로 적대관계를 갖게 됩니다. 거기 이제 안토니우스에 관계된 내용이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고 이런 건데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 빌리뽀설 나가는 데 방해가 되니까 혹시 굳이 궁금하면 클레오파트라가 왜 콧대가 높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다 여기하고 관계돼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케이사르가 죽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치른 전투가 안토니우스하고의 전투인데요. 그때 했던 그 해전이 악티움 해전이라고 해서 유명한 해전입니다. 그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빌리뽀에다가 빌리뽀에다가 그 해전에서 승리한 수많은 공적이 있는 군인들을 빌리뽀에 살게 합니다. 이 도시가 워낙 큰 도시고 부유한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니까 여기에 퇴역한 군인들, 그 전쟁에 퀵퀵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여기에 몰아서 살도록 하죠. 그게 살도록 하면서 여기를 뭐라고 지정을 했냐면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승적을 시킵니다. 군사도시, 군사적인 요충지이면서도 또 퇴역한 군인들이 여기서 편안스럽게 살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 로마하고 이탈리아죠. 이탈리아하고 동등한 시민권을 갖도록 빌리뽀에 어떤 제가 워낙 오랜만에 가기를 해서 그런지 긴장을 해서 잘 안되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조금 전에 한 10분 지나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조금 어색해도 김윤복 선생님이 계속 하실 때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하게 했던 거랑 제가 너무 이렇게 다르게 딱딱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러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안되네요.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제 머리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여기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을 한 거는 거기에 제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탈리아 식민지다. 유스 이탈리 꿈 해가지고 이탈리아하고 동등한 권리와 모든 걸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특권을 주는데 특권은 면세입니다.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여기 살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죠. 로마 시민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면 함부로 이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함으로써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 로마 시민이라는 부분에 대한 빌리포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바울이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특혜를 누렸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퇴역군인들의 정착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는 빌리포 안에는 이탈리아계 그러니까 로마계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퇴역한 군인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이 마게도니아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한 절반 살고 있었고 이 마게도니아에 살고 있는 절반이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계와 마게도니아계가 절반씩 섞여서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체가 미개한 도시예요. 이쪽은 사실은 헬라 문화가 훨씬 발달한 문화지만 그렇지만 로마가 전체를 점령하고 나서는 로마의 자분심이 대단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다 미개한 곳이고요. 이쪽도 미개한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개한 곳에서 자기들은 굉장히 고등한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도시가 빌리포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교는 뭐였는가 종교는 뭐였는가 우리가 한번 본다면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황제 숭배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죠.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충성하는가에 따라서 그 도시의 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도시는 철저하게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도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까 발굴된 것 안에서 볼 수 있었듯이 애굽신전이 있었대요. 애굽신전이. 이집트죠.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안토니우스가 여기까지 다 점령을 하고서 안토니우스가 여기 가서 클레오파트라랑 짝짝꿍을 하고서는 이제 이쪽을 이제 이쪽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먹으려 한다라는 그 소문을 가지고서 옥타비오누스가 이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기게 되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집트 신전이 들어와 있을 정도니까 이집트 신도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당시에 여기에 있었던 그 신 트라시안이라는 그 신의 신전도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 쪽에서 이쪽에서 섬겼던 신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적이고 통상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온갖 신들이 혼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회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아까 펴놓은 곳의 16절을 한번 잠깐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식의 신탁사상을 의미하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귀신들린 여종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가 나와요. 어떤 귀신이냐면 피손이라 해서 파이돈이라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돈, 피손이 뭐냐 하면 이 델피 신탁 있잖아요. 델피라는 곳에 이제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온파루스라는 배꼽 세계 아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자꾸 긴장하고 있어서 말이 편안하게 안 나네. 온파루스라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거기를 표현해가지고 거기에 요만한 돌이 있어요. 그 돌을 중심으로 델피 신전이 있고 그 델피 신전에 와서 점을 쳐가지고 미래를 맞추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운명이 있거나 나라에 전쟁을 나가게 되면 이 전쟁을 이길까 질까 아니면 앞으로 이 나라에 기근이 있으면 앞으로 비가 올까 안 올까 이런 것들을 점치는 곳이 이곳이었고요. 여기에 신탁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신전에서 신탁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파이돈이라는 뱀이 파이돈이라는 뱀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이 뱀이 이 신탁을 델피 신탁을 해서 미래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이제 신화죠. 그런데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런데 아폴로가 와가지고 아폴로가 이 뱀을 죽여요. 그래서 델피 신탁은 아폴로 신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 파이돈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점 치는데 아주 용한 그런 귀신이 들렸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돈 귀신이 들린 이런 여종의 점을 치고 맞추고 할 때는 무의식 가운데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서 막 이러면서 자기도 말을 막 하면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신하는 거죠. 입신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요. 이 당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도시예요. 이 도시가 어떤 문화가 이 안에 들어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신대원 날 때 어떤 교수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은 신대원을 다니다가 총신 신대원을 다니다가 자기는 목사가 되게 싫다고 나가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행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공무원이 되셨다가 자기가 공무원이 됐는데 종교 쪽을 이렇게 관한하는 공무원이 됐대요. 그래서 보니까 기독교에 좀 신물이 나가지고 그만두시고 가셨다는데 근데 가보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낫다 그래서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의 1.5배가 불교에서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움직이고 있는 돈의 2배가 점집에서 움직이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세금 안 내는 돈이잖아요. 세금 안 내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점집에서 그게 다 돈인데 그래서 무슨 대기업들이나 이런 사람 다 점집 간답니다. 사업하는 사람 다 점집 간답니다.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알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 문화 여기 지금 이 빌립보의 문화가 어떤지를 좀 느낄 수 있죠. 이 점치는 여자라는 여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부유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종교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걸 알아야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이 처음에 이쪽으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쪽에 유대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공략은 유대인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증가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이해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를 받아들이는 데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막죠. 성령님이 막으시죠. 뭐 어떻게 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6절 펴놓고 있으니까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못 가게.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아프게 됐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것은 막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일단은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아까 드로아가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항구도시라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일단 왼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9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걸 듣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보금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게 되는 첫 그림을 볼 수 있죠. 이 이후로 바울은 어디로 힘쓰냐면 서쪽으로 가길 계속 힘써요. 그래서 어디를 생각하냐면 스페인을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금은 그때로부터 계속 서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지나서 어디로 지나오냐면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아메리카에서 다시 어디로 건너오냐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으로 건너오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삥 도는 거죠. 그게 도는 과정 가운데 동쪽으로는 진행할 수 없도록 이슬람이 들어와서 딱 막아버립니다. 차단해버립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에서 서쪽으로 돌고 있는 첫 관문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게 돼서 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사도행절을 읽다가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는 빌리포스랑 잠깐 상관없지만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게요.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건을 하놓고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다 계속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갑자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요.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선 계속 우리예요. 16장 1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선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만약에 이제 마가가 사도행전을 누가죠 누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면 이 인칭 그대로만 따라가면 누가가 들어와 어딘가에서 합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 학자들은 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그렇게 보는 설도 있고 이 우리라는 건 좀 다른 업법이다 뭐 이렇게 쓰는 설도 있고 막 그런데 하여튼 나중에 가면 또 우리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어느 순간에는 바울 일행하고 함께 움직였고 어느 순간에는 따로 움직였고 이랬구나라는 식의 어떤 좀 이해를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그렇죠? 마게도니아인의 청함을 받아서 가고요. 가가지고 뭘 못해요. 지금 12절에 보면 이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수위를 있었는데도 뭘로 특히 전할 방법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안식일에는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 회당을 찾아갔죠 항상. 그런데 회당을 안 찾아가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죠. 회당이 없었구나.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밖 강가로 나갔어요.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잡혀갔을 때 이집트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강가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강가에서 노래했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강가에 가서 모였던 거기서는 세례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할 수가 있는 곳이 강가겠죠. 그 전통을 따라서 아마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나갔던 것 같아요. 이 강이 아까 제가 말했던 이렇게 꺾여 있었던 이렇게 꺾여 있었던 이 밑에 쪽에 강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이 강기테스 강이라는 강입니다. 강기테스 강에 가서 아마 거기에 이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빨래하러 온 여자들인지 아니면 예배드리러 온 여자들인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4절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빌리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요? 두아디라시에 산대요. 여기 아까 지도 우리가 잠깐 한 번 더 보죠. 두아디라가 어디 있는지 한 번 잠깐 두아디라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시아에 그래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하죠.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빌리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여자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왔는데 우리가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 집으로 청해서 자기 집에 있게 해요. 내 집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 도시 사람이고 이 도시 사람이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루디아라는 이름은 헬라오로 생산을 의미한답니다. 생산을 이 사람이 뭔가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자색 옷감을 팔았다 그래요. 이 두아디라에서는 자색 옷감 자색 염료가 유명한 곳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된 어떤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부유한 도시 빌리포에 와서 팔았던 거죠. 보따리 장사죠. 보따리 장사. 그런데 빌리포에 집이 있었던 걸 보면 굉장히 활발한 마치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무역하면서 미국에 집을 사놓고 몇 달은 미국에 있고 몇 달은 한국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마 루디아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자색 옷감은 되게 비쌌기 때문에 자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족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루디아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요. 복음을 영접했고 그 다음에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리포 감옥의 간수죠. 그렇죠. 빌리포 감옥의 간수입니다. 간수 16장 33절부터 34절로 보면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고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포에서 두 가정이 루디아 가정하고 빌리포 간수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이 두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죠. 로마의 식민지로 돼 있다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9절을 한번 잠깐 보면 19절을 보면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관리들에게 끌어가가지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내가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바울이 아무 말을 안 하다가 37절에 이제 옥문이 열리고 다 이렇게 된 다음에 풀어주려고 하니까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표현을 써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라고 딱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드러내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은 함부로 구금할 수 없는 자유가 있다고 분명히 아까 알잖아요. 잘 아는 빌리포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울을 자기들이 가둬놨다는 함부로 가둬놨다는 재판도 안 하고 막 가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면 큰 자기들의 권위에 큰 손상이 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38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라고 빨리 내보냅니다. 여기가 이제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로마의 권위가 대단했던 곳이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빌리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냐 이런 식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빌리포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아까 루디아도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간수도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닌 완전 순수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회당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결혼한 남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결혼한 남자 10명이 이 도시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결혼한 남자 10명이 이 도시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리포 교회가 얼마나 바울하고 긴밀한 관계였는지 빌리포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빌리포서 4장 15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야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처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베레아에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도 내려갔었고 했었죠. 헬라 쪽으로도 내려가고 했었죠. 그러는데 그때 시초에 내가 그렇게 하고서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했다는 참여했다는 단어는 이따가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거는 코에노니아를 서로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그렇게 교제를 나눈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 여기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여행을 하고서 남은 곳은 빌리포 이 지역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이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 대한 각별한 바울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 빌리포였고요. 자기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자기하고 관계를 맺어서 서로 교제를 나눴던 곳은 빌리포 한 곳밖에 없었어요.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빌리포는 어떤 곳이었냐면 빌리포 교회는 영적 체험과 기적을 경험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믿은 루디아가 사람들이 바울이 붙잡혀간 이유가 뭐냐 하면 귀신 점치는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잡혀간 걸 봤어요. 엄청난 능력을 본 거죠.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옥문이 두 번째 믿은 간수는 뭘 봤냐면 옥문이 열린 걸 봤어요. 지진이라서 옥문이 열린 걸 구약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의 신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보면 이런 강한 영적인 어떤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게시 종교라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헬라 순전히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빌리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땠냐. 빌리포가 도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 빌리포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보내온 걸 설명하면서 그들이 가난한데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보내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첫 번째 교회인 빌리포 교회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리포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보금에 대한 감격과 반응이 있었어요. 바울이 빌리포서를 쓸 당시 빌리포서에 보면 지금 이 구절들이 1장 5절 1장 7절 1장 12절 1장 16절 1장 27절 2장 22절 4장 3절 4장 15절 4장 15절에 보금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만 찾아볼까요? 1장 5절을 한번 보면 보금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1장 7절에 보면 보금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1장 12절에 보니까 보금 전파에 진전이 된 줄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금 얘기를 하고 그 보금하고 빌리포가 계속 연결되어 있고 빌리포 교회 교인들이 계속 보금과 관계된 부분에 뭔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금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충분히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이 빌리포 수신 빌리포사를 수신하고 있는 빌리포 도시라는 배경과 또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과정과 또 그렇게 생겨난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빌리포서의 저자입니다. 본격적으로 빌리포서로 들어갈 텐데요. 빌리포서의 저자는 누구냐?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빌리포서 안에서 내가 메인일 자기가 메여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이 어디냐. 전통적인 견해는 로마입니다. 로마.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을 때 목이 잘리는 로마에서 죽기 직전 그거는 아니고 그 전에 가택연금이 돼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61년에서 63년 가택연금 돼 있었던 사이에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죽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택연금 돼 있는 상태라면 이 정도 사이가 될 것이고 아니면 아예 죽기 직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견해는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쓰지 않았는가 라는 추측을 다른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 아주 이전에 에베소에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고린도 전우서를 보면 뭔가 얘기를 하다가 에베소에서 자기가 갇혀 있었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견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몇 가지 사항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편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자기 혼자 썼다고 안 하고요. 1장 1절을 보면 우리 1장 1절 같이 한 번만 잠깐 읽어볼까요? 빌리포서 1장 1절입니다. 빌리포서 1장 1절 같이 한 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저자를 바울 혼자로 얘기하지 않고 디모델을 거기에 끼어놔요. 왜 디모델을 끼어놨을까 바울과 디모델하고 빌리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디모델을 데리고 가게 돼요. 헬라인인 아버지는 헬라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디모델을 데리고 갑니다. 디모델한테 할례를 시키죠. 그렇죠. 나중에 디도한테는 안 시키지만 디모델한테는 할례를 시키죠. 사도행전 우리 16장 아까 보면 여기 나와요.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델을 데리고 가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헬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델이에요. 이 디모델을 데리고 처음 들어간 곳이 빌리포에요. 그리고 디모델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보금을 받아들여서 회심하는 엄청난 역사와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델에게 있어서 빌리포는 첫 사역지에요. 자기의 첫 사역지.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저는 신학을 느끼한 사람이라서 그때 했던 교회가 첫 교회이지만 신학을 이미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신대원에 오신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 사역지에 대한 애틋함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 사역지에서 자기가 있었던 기억들 추억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것들 그게 지금도 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냥 첫 사역지에 계속 머물러있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들을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디모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빌리포에서 유대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세리를 받고 교회가 생겨나고 이게 디모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사전기 19장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디모델을 보내는 얘기가 남아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한 두 장만 넘겨보면 되니까 19장 22절을 제가 잠깐 볼게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델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델을 여기저기 보내는데 디모델은 주로 어디에서 활약했냐면 마게도냐 지방에서 했어요. 마게도냐 지방에 갔던 이유는 디모델가 철저한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의 문화와 헬라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델였기 때문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델은 이미 빌리뽀 교회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빌리뽀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요. 바울이 디모델을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디모델을 보내기 위한 거였는데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나한테는 그러니까 빌리뽀의 상황을 누구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어루만져주고 그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델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빌리뽀 교회와 디모델은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빌리뽀 교회의 사람들이 디모델을 잘 알고 있었고요. 디모델가 빌리뽀 교회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뽀 교회의 빌리뽀 교회의 처음에 자기가 쓴 편지인데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과 디모델은 이라고 쓰고 있어요. 공동 저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뽀의 저자는 바울이면서 동시에 디모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빌리뽀서를 왜 썼냐 왜 썼냐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왜 썼냐 하면 연보에 대한 감사예요. 에바브로디도 라고 뒤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보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빌리뽀 사람들이 이 교회에 헌금을 걷어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옵니다. 헌금만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바울 옆에서 바울의 시종을 들면서 바울을 섬기는 역할을 하도록 에바브로디도 를 빌리뽀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빌리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나오는 것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이유는 이단에 대한 경계예요. 빌리뽀에서 보면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하고 편승해서 함께 나타나는 유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인데요. 이 위로는 뭐냐면 이 빌뽀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는 것 또 옥중에 갇혀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언제라도 황제가 한마디만 탁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만 바뀌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빌리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 느껴져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라는 위로를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하는 거죠. 위로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로 바울이 빌리뽀서를 썼습니다. 우리 빌리뽀서의 그러면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저작동기를 얘기했는데 주제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제가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주 첫 번째로 바울이 빌리뽀서를 쓰면서 빌리뽀서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빌리뽀 사람들은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근데 여기 지금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리뽀서 1장 27절이에요. 빌리뽀서 1장 27절 거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하라에 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시민 노릇하라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 놓고 시민 노릇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금과 관계된 자로서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나중에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빌리뽀시의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너희는 보금에 합당한 시민 보금을 가진 자로서의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런 차원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면서 생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시민 노릇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협력하는 거 27절에 보면 보금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2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의 결과는 뭐냐면 싸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리뽀시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되라 협력하라 다른 하나는 싸워라 이 두 가지가 왜 공존하면서 얘기 나올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합당한 시민 노릇은 뭐냐면 하나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싸워내라는 거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한 이 협력과 싸움의 사이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확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로 볼 수 있죠. 2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복종입니다. 이 겸손과 복종에 대한 마음을 기독론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얘기를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복종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리포스의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얻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의 세례받고 다 구원 얻은 자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무엇인지 또 그 성화가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소망 그 소망을 너희 안에 가지라는 말을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이 빌리포사가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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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 과정 성화 그 성화의 과정이 뭐를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소망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견인해가기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소망을 기뻐함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따가 다시 한번 구절구절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삼가라 이게 아까 싸움과 관련된 부분이죠. 싸우라는 겁니다. 이단과의 싸움 이걸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해요. 개라고 막 얘기하고요. 개들을 삼가라 그러고 해각자들을 삼가라 그러고 너무나 강한 어조로 얘기해서 움찔할 정도로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로 볼 수 있어요. 몸을 어떻게 하는 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한쪽으로는 그쪽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울이 가진 의 내가 가진 의는 뭐냐 자기 삼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때문에 자기는 멈출 수가 없다. 계속 달려가야만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빌립보세에 나오는 말이죠.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우쭐해지거나 높아지는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소속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소속의 문제를 분명히 가져라 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은 바울이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보면서 자기가 기뻐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대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다. 이 대적이 아니라 그것은 분쟁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져가라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대적하는 쪽으로 가져가지 말고 기쁨으로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아무 염려가 없었어요. 자족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자족하고 있었어요. 그 자기의 자족함에 대한 부분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이 빌립보석 각각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5분이셨다가 35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석 전체 구조를 우리 한번 볼게요. 빌립보석 전체적으로 빌립보석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표 저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복사를 해드리지 못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번 잘 보시면 이게 표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 안에 빌립보석 굉장히 간단합니다. 104절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서신이고요. 내용이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아주 쉽죠. 여기 지금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말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11절까지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첫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달락으로 첫 인사가 되죠. 그리고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 상황을 얘기해요. 자기 상황에 자기가 감금돼 있지만 자기는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담대하게 서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감금돼 있고 그런데 자기는 기뻐한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크게 두 주제 협력하는 것과 싸우는 것 하나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그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게 27절 28절만 잠깐 한번 우리 볼까요? 1장 27절 28절 보면 그게 이제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서 한뜻으로 보금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게 한 가지죠. 그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고는 움츠려 두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너희가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1장 12절부터 1장 30절까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전체 서론 첫인사하고는 좀 다르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한 서론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 두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권면이잖아요. 하나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는 권면 하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권면이 들어가죠. 그게 권면이 2, 3으로 나타납니다. 2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비움과 복종에 삶을 사셨던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면 여기 잘못 썼네요. 권면 2인데 권면 3으로 했네요. 권면 2로 되어있죠. 종이에는 되어있습니다. 권면 2입니다. 그런데 권면 3은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12절에 나오죠.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라고 나옵니다. 1, 2, 3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구원을 이뤄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구원을 이뤄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으로 될 수 있는 권면 1, 2, 3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권면 2, 권면 3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2장 1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지금 보내려는 빌리포 교인들에게 보내려는 이 편지하고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편지하고 함께 보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디모데 그 디모데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을 하죠. 왜 보내는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내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연보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됐고 죽게 됐다가 지금 살아났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빨리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이 사람을 보고 근심 자기의 근심도 덜고 너희도 기뻐하게 하려고 내가 다시 보낸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니까 너희가 영접하라고 얘기해요.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을 보낸다는 거죠. 이건 이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제가 만드는 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2장 19절부터 2장 30절이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디모델가 가서 해결해 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싸고 있어요. 얍지로 쫙 싸고 있습니다. 이걸 한가운데에 집어넣은 거죠. 논리적인 구조가 대단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경고가 두 개가 나옵니다. 아까 여기 지금 본론 첫 번째로 나온 거 하나 됨을 권면 하면서 에바브로디도 얘기하는데 에바브로디도 왜 바울에게 보냈니 말았니 왜 바울한테 가서 그 사람이 저렇게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네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빌리뽀기 외에 충분히 있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대적할 에바브로디도 편 에바브로디도 반대편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보내니까 너희가 그를 영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렇죠. 모든 기쁨으로 너희가 주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라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한테 와서 아팠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는 걸 강하게 못 박습니다. 하나 됨을 권면하는 안에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 2번은 3장이에요. 장별로 딱딱딱 떨어집니다. 3장에 가면 경고 2개가 나오죠.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라는 얘기가 3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이제 나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요즘에 빌립보서를 자주 인용하셔서 하신 얘기가 빌립보섈가 그만큼 많이 인용되고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의 시민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제일 첫 마디 3장 17절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삶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걸 본 대로 너희가 행동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2단을 경고하는 부분들이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면이 3개가 다시 나와요. 아까 권면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보낸다는 얘기했고 경고 2개 한 다음에 다시 권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긴 뭐가 나오냐 4장 2절부터 4장 2절 3절에 나오죠.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아까 권면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도와라 자 그 다음에 권면 두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가 되는 전체 권면의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뻐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8절에서 9절 권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형제들에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고는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라 이 세 가지 권면을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은 아까 앞에서 나온 것의 결론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에 보면 첫 인사가 있고요. 첫 인사 밑에 전체적인 걸 담아주는 서론이 나오고요. 서론 다음에 하나의 본론 권면 하나됨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본론 이단 경고 그리고 이걸 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권면으로 결론격으로 이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10절부터 20절에는 연보를 보내온 거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연보를 이렇게 나한테 보내왔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바울이 바울 서신을 적을 당시에요. 파피루스에 적었는데 파피루스 값이 엄청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서 같은 거를 파피루스로 쓰려면 지금 에쿠스 한 대 값 그거 하나 쓰려면 엄청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그 교수님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큰 바위에다가 정으로 찍어가지고 굴리는 게 더 쌌대요. 파피루스에다가 쓴 것보다 그 정도로 이 편지 하나 쓰려도 돈이에요.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한가 특식 먹었나 그게 아니고요. 이 보금 전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연보를 보내왔던 것에 대해서 나는 풍성하다. 난 니네가 줘서 이거 감사하다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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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감사와 축복으로 끝맺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구조면서도 그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빌리포스의 중요한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로 빌리포스는 사랑의 서신이에요. 제가 빌리포스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빌리포스는요. 연애 편지 같아요. 아주 아주 개인적인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마치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서 빌리포스의 주옥 같은 표현들이라고 제가 써놓은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6번에 가 있는 걸 한번 보시면 1장 3절부터 6절인데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문에이아라는 단어를 써는데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 때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을 하니까 그 사람들 기억해내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 딱 머릿속에 누군가를 딱 떠올렸는데 감사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구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단어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병렬로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에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너네에 대한 기억만 떠올리면 내 안에 감사가 터져나온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첫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나와요. 이 두 가지의 날이 나옵니다. 첫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 보금이 전해지던 그날 그날부터 그들이 보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보금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여가 코인혼이 하거든요. 코인혼이야. 보금을 보금 안에서 어떤 교제가 나누어졌는지를 첫날에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그 첫날에 이루어졌던 교제가 전혀 식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것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것이 이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목사로서 목회사잖아요. 목사로서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바울에게는 빌리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신학적으로 딱딱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인가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빌리포는 바울의 심정이 구석구석에 들어있습니다. 연애 편지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깊이 녹아있어요. 거기서 건면할 때도 무슨 질책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진짜 사랑으로 건면하는 느낌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리포서를 많은 성도들이 좋아했고 저도 빌리포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리포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간에 듬뿍 담겨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담은 건면과 경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빌리포 교인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느낌을 볼 수 있어요. 빌리포서 1장 한번 잠깐 볼까요? 1장 18절을 보면 1장 18절을 보면 1장 19절을 보는 게 더 낫겠네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그 표현을 쓰면서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이 사람들이 간구를 하고 있어요.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빌리포 교인들이 뭘 간구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죽지 않고 풀려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죽지 않고 풀려날 줄 그래서 나를 구원해리게 할 줄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죽지 않고 풀려나게 될 줄 내가 안다라는 이 하나의 의미와 또 하나 이 구원을 얘기하는 이 소테리아라는 이 단어는 영혼이 구원되는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몸이 살아나 다시 여기 감옥에서 빠져나갈 것도 알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결국 뒤에 보면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풀려나서 너희에게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 19절에 2장 24절에 보면 2장 24절에 다시 한 번 이걸 얘기합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에서 확실하게 그냥 갇혀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빌리포 교인들에게 뭘 심어주냐면 나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빌리포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그것을 듬뿍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구석구석 녹아있어요. 그 녹아있는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빌리포의 주옥같은 표현들이라고 되는 6번을 잠깐 보시면 1장 8절 우리 거기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런 빌리포 교인들의 애틋한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나도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기 심장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는 이유는 내장을 의미해요. 이 속 안에 있는 내장들. 그런데 그게 이 단어가 내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안에 있는 거라고 해서 마음 하트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고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걸 그대로 번역하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리포사 안에는 표현 하나하나가 다 다 시적이에요. 우리 연애 편지 쓰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편지 쓰면 표현이 시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104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 상당 부분이 빌리포사를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읽어보시면 이거 내가 아는 구절인데 아는 구절인데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주옥 같은 아름다운 표현들이 시적인 표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연애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은 사랑의 서신이다. 원래는 빌리포사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랑의 서신을 그래서 제일 앞에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빌리포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실제로 기뻐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 바울이 자기가 메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가택연금 상태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메였다는 단어는요. 이 쇠사슬에 채워서 묶여있는 거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더 브로드한 의미로 그게 메였다는 것에 더 큰 의미로 가택연금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아니면 온몸에 새 사슬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상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바울이 죽고 나면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될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어디로 갈지 지금 황제는 계속 핍박을 가해오고 이 시작된 이 황제의 핍박이 어디까지 200년이 넘게 가잖아요. 200년이 넘도록 핍박을 나가는 초기에 기독교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일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나무 겨울의 나무가 기다리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초대교회가 20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250년 이상이죠. 250년 이상. 그 처음 시작이에요.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당까지 들어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고 이 조건들 하나하나가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에요. 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바울은 총 우리 성경으로는 18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원어로 볼 때는 카라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6번 18번 우리 성경으로 체크해보면 18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금 다른 의미로 기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기쁨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횟수가 조금 틀리겠지만 어쨌든 이 짧은 서신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절들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복되죠. 2장 17절 18절 보면 만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어서 여기서 그냥 끝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래.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너희가 같이 기뻐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네 번이나 쓰면서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쁨은 건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뻐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겠어요? 기뻐한다는 건 자기가 기뻐해야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건면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우리 안의 기쁨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무엇이냐. 1차원적인 사원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빌리포서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리포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 편지처럼 개인적인 편지예요. 개인적인 필요가 있어서 바울이 잘 아는 빌리포 교인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신학적인 주요 내용들이 들어와요.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로마서처럼 어떤 부분을 설명하거나 그것을 깨우치게 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고 그냥 사적으로 대화 나누는 것처럼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런 신학적인 주요 내용들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와 사귈 때 교회 안에서 사귈 때 우리가 사귀는 사귐 만에는요.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너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나누는 대화인데 그 대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신학적인 내용들 신학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 복음과 관계된 것 믿음과 관계된 것 그 얘기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독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독론이 2장 5절에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기독론의 논리로 저희가 가져오는 건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 비하 여기 케노시스 이론이라 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에 쓰인 단어가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함축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다가 자기 비하로 내려오시고 그래서 얼마나 밑에까지 내려가시고 그다음에 순기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위로 올리셨는지 이 과정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기독론의 중요한 파트 이것만 설명하려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구원은 한 번 구원받고 끝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강조한 게 뭐냐면 구원이 이미 임했고 그래서 임한 것으로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칭이고요. 하나는 성화입니다. 이 칭이와 성화가 다 구원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화론 사실은 구원론 안에 들어있는 거죠. 성화론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부분을 성화의 영역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 이 부분만 3장에 나오잖아요. 3장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3장 1절에 보니까 기뻐하라. 너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름이 없고 나에게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단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들을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뭐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이죠. 할래파들 할래를 꼭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래를 받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다.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가 뭘 얘기하고 있냐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렇게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신뢰하는 걸 놓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걸 놓은 거예요. 뭘 얘기하면 10절에 가면 그래서 자기가 뭘 붙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붙들었어요. 내가 신뢰할 것은 뭐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건 내 의예요. 그 내 의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할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 의의 안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 의예요. 그런데 그 내 의의를 놓았어요. 신뢰할 수 있는 걸 놔버렸어요. 그리고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그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고 나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한 의의를 붙들고 나니까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내가 알고 싶어진 거예요. 알고 싶어진. 그게 알고 싶어져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싶은 욕망이 자기 안에 생겼어요. 그 욕망이 어디로 끌고 가요? 자기를 이미 얻었다 하지 않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어야지 나는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안전하다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안전하다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달려가요. 성화는 그런 거예요. 성화는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거는요. 이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건 안전빵으로 베이스를 깔아놓는 게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기 때문에 나를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론 안에 성화론 이게 얼마나 성화의 이게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기는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래서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히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나처럼 온전히 이룬 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안 달려가면 안 돼요. 이미 구원은 얻은 거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나는 그럼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는 자라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걸 자기의 근거로 삼는 자라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읽혀야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달려라. 멈추지 말고 달려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론이죠.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 종말론 3장 19절 20절 21절에 아주 극명하게 나오는데 20절 21절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어떤 분이냐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우리의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면 신분적으로 얘기해요. 신분적으로. 우리가 피천한 신분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을 입은 신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게시록에 보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잖아요. 그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옛날에 밥을 먹을 때 밥상에 같이 둘러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분이 같은 사람들. 종은 감히 못 앉죠. 여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옛날이니까 옛날이니까 못 앉죠. 같이 감히. 누구만 앉을 수 있어요? 같은 레벨만 앉을 수 있죠. 같은 레벨만.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왕 앞에 가면 고개를 푹 숙여야 돼요. 감히 쳐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어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것은 신분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취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고 보시고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변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자들이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땠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셨어요. 그는 분명히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어서 상하신 몸인데 이 상해진 것이 그분의 생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분은 먹으셨어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해서 만져봤어요. 이 육체를 입고 계셨어요. 그 영광의 몸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변해질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몸이 바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니네가 네 배를 위해서 지금 네 배를 위해서 그 배를 신으로 삼고 살 수 있냐. 바뀔 건데 이제 앞으로 바뀔 건데 소망이 있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 수 있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의 시민권만 바울이 왜 빌리뽀에 가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왜 안 했어요. 이미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을 반납해버린 거죠. 로마 시민권을 다 쓰지 않기로 반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몸담은 자처럼 그래서 아까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보금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해라. 그냥 그렇게 시민권을 얻는다고 해서 그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가 시민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뭐 거지와 왕자 얘기 갖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거지가 왕자의 위치로 갔다고 해서 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왕자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왕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원래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기독교가 쓰는 단어가 아니고 칸트가 썼죠. 칸트가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인데 사물을 바라볼 때 누구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 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물을 해석하고 그 사물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이 가끔 인생은 해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인생은 생각하기에 나름이다가 아니고요. 인생은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계관이에요. 너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시민권을 이 땅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배를 신처럼 섬기고 부끄러워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직 땅에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시민 그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실들을 다루는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빌리포서는. 그래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청거해서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너희를 다 평정하고 내가 간 것처럼 디모데가 다 해결해 줄 거다.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디모데가 가니까 해결될 거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보내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리포 교회의 교인들에게 연보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너희가 몇 번 했다. 지난번에도. 요번에 또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구체적인 사람 이름을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개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빌리포세에는 구약성경이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아요. 바울은 구약성경을 끌어들어오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룰 때는 바울이 그 논거로 구약성경을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빌리포세에서는 구약성경을 언급을 안 해요. 그만큼 이 편지는 개인적인 편지라는 거죠. 사적인 내용들로 해나가는 그런 편지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앞에 살펴봤던 빌리포세의 주옥같은 표현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1장 1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호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선포되고 있는가 왜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인들하고 관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많은 부목사님들 중에 제가 주목받고 싶고 또 더 사랑받고 싶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기본적으로 왜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누가 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너무 좋고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 반대파들 때문에 자기의 영역을 지금 뺏겨가고 있어요. 바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감옥에 꼼짝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 쓰는 것도 이 편지가 엄청 비쌌다니까요. 함부로 못 쓰는 편지예요. 제가 한 가지 성경이 지금 이 신약성경이 이 신약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오 구약성경 말고 신약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오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사실 여기 우리 신약성경은요. 마태복음부터 게시록까지 한 편으로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성경은 헬라우로 된 원어성경은 그거를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이게 라틴어로 된 거 천주교가 갖고 있는 것만 있었죠.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짜집기 한 거예요. 짜집기 돼서 된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게 때문에 설명 못 드리지만 그렇게 왜 그렇게 수천 개의 사본들 수천 개의 사본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구약성경이 있는데 신약성경 보시면 여러분이 읽다 보면 몇 절 없음 그리고 가로해놓고 어떤 사본에 있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짜집기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에 없고 원래는 있어가지고 그 절을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빼고서는 어떤 사본에 있고 여기는 없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천 개의 사본이 그런 몇 가지 사실만 빼놓고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책을 손으로 뺏겼거든요. 손으로 뺏겼는데 일치하는 거예요. 다. 수천 개의 사본을 찾는데요. 그래서 바이블이에요. 책 중에 책입니다. 제가 지금 책 바울이 성격 쓴 거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희 얘기하실 때 항상 하신 얘기 네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그게 도움이 되려면 부목사들끼리 협력해야 되고 또 잘 알고 있는 노하우 있으면 다른 목사님을 알려줘서 그 목사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 안 그러잖아요. 나만 딱 가지고 있다가 땅 쳐가지고 이제 탁 내 편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계속 교육제 회의 때마다 우리를 박살 내시는 게 그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하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강한 우리의 죄성이냐. 그런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원어로 보면요. 생명 곧 그리스도 죽음 곧 어둠 이런 개념 이렇게 그냥 뚝뚝 떨어져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생명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고 죽어도 자기는 얻는 거니까 누구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얻는 거니까 기쁜 거죠. 그리고 그걸 번역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표현했지만 생명은 그리스도 죽음은 어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너무 이렇게 팍팍 꽂히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2장 5절에서 실제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 아까 자기를 비워 비운다는 게 무슨 의미냐 라는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그래서 삼의 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 안에 나오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니네가 뭐 잘났다고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러고 있냐 그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만 그 안에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들어오게 됐어요.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스텝은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현재적이라는 거죠 현재적이라는 거죠 2장 17절에서 2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8절에서 9절도 저희가 많이 보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야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모든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해로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그렇죠 율법 이 율법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거예요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곧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라고 선언하고 있는 선언이에요 3장 14절에 표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자기는 자기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제가 지금 다 이렇게 주옥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적인 표현들이라서 그래요 대조 대꾸 비유 하면서 막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들의 신은 배요 라는 말이 굉장히 이 배는 실제로 이 배를 얘기하거든요 이 배 자기 배 물리적인 이 배를 얘기하거든요 이 배만 위한다는 거예요 이 배만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서 21절을 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것도 이제 비유로 표현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시민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에 목숨 거냐 우리의 시민권은 그런데 있는 게 아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반복되는 구절들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7절을 우리가 많이 외우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빌리포 교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실은 빌리포 교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로 됐어요 바울은 죽었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기독교 박해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 원래는 로마시의 대화제가 난 이유가 네로 황제 때문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불을 질렀는지 아니면 도시를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불을 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화제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다 막 타버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민심이 이건 네로 황제가 한 짓이다 자꾸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안 좋은 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 때문이다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아니니까 네로 황제 때문에 네로 황제가 골치가 아픈 거죠 자꾸 나 때문에 그래요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 이만한 장대 위에다가 몸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묶어놓고 불을 질렀어요 사람 몸이 타면 오래 타거든요 밤새도록 타거든요 그래서 횃불로 썼어요 횃불로 어마어마한 박해입니다 어마어마한 박해 그런 박해를 당하기 전에 지금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가 다 들어있어요 중요한 구조이죠 4장 11절 13절을 보면 이것도 너무너무 좋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맙다 너희들이 연보를 그 거액의 돈을 보내서 내가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쓸 것이 없는 걸 네가 도와줘서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 없어도 된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족입니다 자족 자기는 이 돈 필요 없다 그런데 너희가 돈 보내줘서 고맙다 왜냐하면 이 돈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너희가 동참했기 때문에 그 일이 너희가 얼마나 너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리퍼서 4장 19절은 제가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종로학원을 그때 다녔는데 우리 종로학원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선배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나갔는데 시험 보기 직전에 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선배들이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뽑았더니 이게 나왔어요 빌리퍼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 예수 내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나왔어 좀 확신을 주는 말씀이 나와야지 이게 뭐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성경에 책갈피를 꽂아놨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너희가 거액의 연보를 했느냐 너희가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쓸 것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바울의 확신이에요 대학에 가든 못 가든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자 빌리퍼서 결론으로 갈게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느냐 기뻐해라 또 함께 기뻐하자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내랑 같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힘든 일이 딱 닥치면 이게 안됩니다 한 사람이 다운이 되면 같이 다운되잖아요 같이 떨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다운될 때 한 사람이 함께 기뻐하자고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인데 근데 그게 잘 안돼요 나쁜 쪽으로 전염이 더 자꾸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 엄청 비관적인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고 더 이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함께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 이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위로하고 어때요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뻐하자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그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다 비우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비워져도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는 이 자족뿐만 아니라 소망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자기를 비워서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신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현재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안 돼도 우리 아내가 적금을 들어가지고 생활이 쪼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 적금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지금 당장 쓰고 싶은데 자꾸 뭘 어디다 이렇게 없는데 자꾸 뭘 넣으려고 그러냐고 이자도 안 주는데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리스도인이 적금을 드는 게 맞냐 오르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 괜히 얘기했나 그런 건데 그런데 같이 쪼들리는데 왜 참을 수 있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저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 돈이 저하고 별로 상관없이 없는데 쓰일 거라는 이 직감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지금 힘든 거를 참아낼 수 있죠 참아낼 수 있죠 그 기쁨의 결과는 뭐냐 바울은 지금 한 마음을 품어라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고난 가운데 기뻐해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있고 우리의 미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라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지금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썼는데 1분만 더 2분만 더 쓸게요 그래 그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하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정리 총정리하면 빌리포스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형편이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쳤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제의 박해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에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작은 고난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기뻐하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빌리뽀서 읽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빌리뽀서를 묵상하는 이 4월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확신과 또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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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